6월 8일 장마감 셀트리엄부터 CMZ제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예상외의 전기였죠. 상당히 강한 시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미국 시장도 좋았고 나스닥 선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때리는 매물을 많이 쏟아냈죠. 그러면서 체감적인 부분으로 보면 개인투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약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시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외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쪽에 계속해서 쌍거리 매도가 나왔죠. 쌍거리 매도가 나오다가 기관은 상당히 매도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점점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1000억 이상 매도였죠. 동시효과 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브러스로 돌아섰고 기관이 동시효과 때 상당히 많이 던지면서 3700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은 기관 쪽에서 거의 1000억 정도 계속해서 팔아 됐죠. 그리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다가 130억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HLB 약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코스닥 쪽에 지수는 0.5% 정도 올리면서 750선을 지금 다시 올라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먼저 좀 보시면 오늘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은봉이 많이 나왔죠. 시작은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강하게 시작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5%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약간 어두웠죠. 어두운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막판에 조금 당겨주면서 마감했죠. 지금 기관이 5만 8천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1,700주 정도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추세는 상방으로 계속 흘러가겠다. 그런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상 조금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하는 분위기였죠. 여기에서 쭉 치고 올라갔던 부분 조금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주 강하죠. 그래도 지금 치고 올라서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5일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좀 붙이고 5일선 부딪히면 올라가고 또 멀어지면 붙이고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계속 이제 우량주 우상향 방향에 그런 스텝을 계속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행보를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업하고 또 행보하죠.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셀트리온은 이 한 두 달 정도 에너지 모아서 지금 쐈죠. 두 달 정도 에너지를 쏘고 모아서 상방으로 쏘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은 두 달 모은 에너지 치고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면 그 다음에 또 숨고르기 하는 이 플랫폼을 향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계속해서 추세 타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짓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일선에 바짝 붙어 있었죠. 4일 정도 계속 연절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위로 띄웠죠. 시작이 1% 고가가 5.4%까지 올라섰다가 2.5%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많이 들어왔죠. 기관이 계속 팔아되다가 오늘 12만주 정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물도 이제 좀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이죠. 오늘 15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쌍크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관망이죠.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다시 좀 쉴 만큼 쉬었고 이제 나도 좀 올라가야겠다 그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그룹들은 호재들이 워낙에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쉽게 밑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죠. 좀 내려간다 싶으면 밀 올리고 내려간다 싶으면 밀 올리고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은봉이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은 상승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그런 숨고르기 형태의 은봉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우상형이죠. 대추세가 우상형으로 계속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였죠.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오늘 좋지 않았죠. 오늘 못 뚫으면 내일 뚫으면 되겠죠. 결국은 이 시장 직전 고점들 이 고점들은 뚫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완전한 정배열 만들어 가지고 추세 타고 계속하고 있죠. 계속 성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선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보인 그런 장이었습니다. HRB도 최근에 최근만 보면 좀 많이 올라섰는데 HRB는 조정을 받고 HRB 생명과학은 상승하고 그랬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가장 강력하죠. 셀트리온 그룹 중에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오늘은 외국인이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최근에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온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약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왔었죠. 오늘 24,000주 매도 기관이 1,300주 매수 들어오면서 2.6% 정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일선은 또 지켜냈죠. 5일선은 지켜냈습니다. 한번 올라서고 상당히 에너지를 모아서 가다가 또 단계적으로 계단 밟고 올라서고 또 플랫폼을 만들고 또 계단 밟고 강하게 올라서고 이제 또 옆으로 가고 있는데 5일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셀트리온 그룹이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추세가 아주 좋죠. 추세가 많이 올라있지만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여기서 좀 행보를 하면서 기관 조정을 조금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준다 그러면 제약도 같이 올라가겠죠.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신풍제약 오늘 치료제 관련 주들 아주 좋았습니다. 일양약품이 상한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신풍제약도 피라맥스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죠. 21선 부근에서는 좀 뚫어지면은 다시 뚫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서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선 위로 양복을 잘 만들어냈죠. 2.4% 상승을 했습니다. 자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죠. 자 에너지를 모으고 지금 밑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피라맥스 관련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 가려는 그런 셋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리버리는 오늘 뭐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혼조세였지만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셀리버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많이 모았죠. 그리고 한번 올라서면은 눌려지고 올라서면 눌려지고 자 그러고 다시 지금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3만주 들어왔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2600주 매도했지만 추세가 뭐 아주 좋죠. 추세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주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들어 올리려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오늘 뭐 나쁘지 않았죠. 오일선 부근에서 음봉이 좀 나왔는데 한번 레벨업이 강력하게 되었죠. 강력하게 올라서고 계속해서 이제 버티는 이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헬릭스미스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바닷권에서 레벨업이 되고 조정하고 레벨업 되고 자 그러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티죠. 오늘도 시장 분위기상 한 3% 4% 빠진 종목들이 좀 있었죠. 꽤 그렇게 밀릴 수도 있었지만 오일선에서 잘 버텼습니다. 자 외국인이 4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은 뭐 1200주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버티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러면 계속 뭐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계속 레벨업을 시키는 우상향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주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CMG 제약도 지금 최근에 21선 부근에 바짝 붙어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위로 잡고 있습니다. 위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 평선들도 완전 정변을 만들어서 계속 21선 타고 가고 있죠. 자 오늘 외국인이 대부분의 제약주를 많이 팔았지만 이 CMG 제약은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저점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올라섰다가 또 밀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30만주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800주 들어왔죠. 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우상향으로 계속 흘러가겠다. 그런 신호를 보여줬고 오늘은 21선까지 뚫어냈죠. 뚫어내고 계속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을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